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이게 우와 짱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장화 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? 아 괜찮아 요정도는 뭐 아 또 일을 또 배워야 되는 거죠? 어떻게 어머니한테 배워서 아 무서워 근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서로 우리가 붙어서 일할 수 없어 아 그래요 위험해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일하고 네 익은 거 하고 안 익은 거 하고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익은 거는 네 이렇게 수염이 새카맣게 이렇게 이렇게 말란 거는 익었고 좀 덜 말란 거는 덜 말란 거 네 좀 수염이 희고 네 안 익었습니다 아 좀 풀었다고? 응 우리 박스를 여기다 닫아 끊고 다니는 거 검정 바구니 이거 다 차면 그 저쪽에 초록색 바구니에 갖다 부으면 됩니다 네 네 저희 저 초록색 바구니 꽉 채우는데 거의 100개래요 그래서 저 초록색 바구니 하나당 4만 원으로 하세요. 4만 원? 나 입 좀 할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해보자. 해보자구. 자. 잘하는데. 한 번에. 납치를 이렇게 잘한다고? 옥수수 향식. 옥수수 시험이 까만 애들이 익은 겁니다. 이거 모두 작지만 안에는 익었다는 거. 여기가 노다지입니다. 여기는 다 따봅데. 여기가 노다지야. 보자 보자. 보자 보자.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옥수수가 이 큰 나무에 하나밖에 없네. 그러니까. 지금 너무 웃겨. 아니 이게 지금. 아마 두세 개씩 있을 줄 알았는데. 아니에요. 나무는 큰데 하나야. 그러니까. 이야 진짜. 이렇게 큰 옥수수 나무에. 이렇게 나무가 큰데. 야 이거 귀한 거였어 옥수수가. 그러니까 나 그냥 먹었는데. 옛날 느낀다니까. 되게 소중한 아이였어. 쾌감이 있는데. 어 그러니까 언니 스트레스 풀리는데. 약간 단순노동? 아니 그리고 칼질이. 어. 아까 그거 막 복수 얘기 한참 하다가 칼 얘기하니까 너무 무섭다. 그쵸 너무. 보여줄게 이거 부르다가.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. 놔둘고. 안 보여줘도 되겠어 이 정도면. 내 칼질을 보여주면은. 그렇지. 복수가 성공할 것 같아. 야 누군지 몰라도 그냥.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. 아주 그냥. 돌리기만 해봐. 오 적성에 맞아 아주 그냥. 근데 여기는 아주 그냥 다 베어버리고 싶은 맛이 있어. 그 이것들이 뭐냐면요. 제가. 제 과거에 실수했던. 그. 부족한 점들이거든요. 다 없애버리는 지금.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. 무슨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. 제가 모르겠지만. 또 열심히 사는 거지.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. 이렇게 그냥. 밝다. 자세히. 나도. 나 이거 재미있는데? 어우 스트레스 풀려. 트레스가 풀리는 거야, 구호구호, 가져가자. 와, 언제 다 땄어 벌써, 쟤? 많이 땄죠, 저? 많이 땄네. 이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. 한 번에. 감사합니다. 또 이만큼 따올게요. 네. 가자, 내가 두부. 으쌰. 어디로 갈까? 여기는 이제 안 익었어. 이거야. 이거야 얼굴을 위에 정돈을 찍어. 뜨거워. 오예. 촥, 촥. 촥, 촥, 촥. 왜 사람들이 옥수수 밭에서 자꾸 이렇게 무서운 영화들을 찍는지 알겠네. 이거 뭐 아무것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모르겠네. 쥐도 새도 모르게. 화이팅. 살려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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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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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어? 어? 아, 깡짝이야. 제발. 어? 조심해. 조심해야 돼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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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안 보이네? 야, 이거 옥수수 밭. 우와. 날씨는 너무 살인적이어서. 역대급으로 더웠어요.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. 어, 약간 팔이 먹다. 어. 약간 후달댄다. 좀. 그래. 저기 있는 바구니 다 채워야 되는 거야? 그럼 바구니 두 개만 채울까? 두 개만 꽉 채울까? 아니지, 이거 누구 하나. 픽 쓰러질 때까지 해야지. 픽 쓰러질 때까지 해야지. 어? 누구 찍었지? 다시 한 번만. 어? 다시 한 번만.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. 이거 잡고 일어나야 돼. 어, 참. 나, 어. 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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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! 어, 나 너무 잘 것 같아. 어! 왜? 무슨 일이야? 안 익었어. 나 너무 빨리 했나? 나 너무 잘 것 같아. 아니, 이거밖에 안 해줬어? 아니, 한 방금 두 개. 그렇지. 두 개째라고. 나는 운동도 땀나기 전에 딱 그만두는 스타일이야. 땀나는 거 너무 싫어했어. 지금 이 장갑 안에 물이 수북해. 아, 진짜. 근데 딱 왜 이렇게 됐어? 이제 어떻게 좀 더 놓았나.